반갑습니다. 시크릿 엔젤의 연출맛은 조 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티엔스의 예외 전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역의 김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크릿 엔젤의 유귄력을 맡은 슈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남도 굉장히 성격이 많거든요. 저도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에피소드를 말해. 다음은 자꾸 같이 합시다. 진수은 시 다분당. 진수은 시... 뭐? 진수은 시 다분당. 진수은 시 다분당? 진수은 시 다분당? 맞나? 응.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진수은 다 알아요. 진수요? 진수 혹시